다육식물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다육식물입니다. 오늘은 제가 고향시 성사동에 있는 다육이 아지트에 왔습니다. 오늘 다육이 아지트에 국민의 묵은 동이 군생들 이렇게 예쁘게 세팅을 해주셨는데요. 다육이 종류들이 진짜 많습니다. 사이즈도 좋고 가격도 정말 착한 아이들. 오늘은 아지트에서 예쁜 아이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다육이 아지트에는 국민의들도 물론 많지만 고급 창종류의 아이들이 작은 아이부터 큰아이 대품까지 상당히 많습니다. 여기 가까이 사시는 분들은 여기 다육이 아지트에 오시면 볼거리 진짜 많아요. 자 놀러오세요. 보여드릴게요. 와 여기에 예쁜 아이부터 한번 담아보겠습니다. 와 이 아이는 루비 퍼프입니다. 루비 퍼프. 이거 가격은 만원인데요. 이거 수영 한번 봐주실래요? 수영이. 자 이렇게 생겼어요. 얼굴들도 아주 새빨갛고 수영들이 진짜 예뻐요. 자 이 아이는 얼굴이 또 이렇게 많아요. 자 이 아이는 양쪽으로 이렇게 생긴 아이들. 자 이 아이 루비 퍼프. 만원씩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이 아이는 이거 10cm 풀문에 심어져 있는 아이들이에요. 알바뷰티 18,000원입니다. 알바뷰티. 18,000원. 이거 12cm 두근근 풀문에 심어져 있어요. 이 색감 진짜 예쁘게 들었죠. 여기도 아가가 나오고 있네요. 알바뷰티 18,000원에 올려드리고요. 화이트 로즈 16,000원입니다. 이 화이트 로즈 이 속에 목대 좀 보세요. 이렇게 생겼어요. 이 밑으로 다 이렇게 아가를 달고 있어요. 삥삥 이거 들어볼까요? 이렇게 생겼어요. 앞쪽으로. 와 진짜 예쁘죠? 자 이 아이 16,000원에 자 이 얼굴 이렇게 많이 다른 아이 보여드릴게요. 여기 속에 목대해도 아가들이 덕지덕지 붙어있어요. 이렇게. 이 아이 16,000원에 자 올려드릴게요. 이 아이도 16,000원입니다. 아가를 이렇게 많이 달고 있어요. 매직 쟁골두 이 아이 자연입니다. 35,000원에 올려드릴게요. 여기 깊은 분에 심어져 있는데요. 이 아이 이거 12cm 풀분에 심어져 있어요. 근데 얼굴이 상당히 많습니다. 오래 다 젖어가지고 얼굴 좀 보세요. 500원짜리 동준만하게 생겼어요. 자 여기가 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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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0원. 여기 다 붙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진짜 오래된 아이 유아이. 35,000원에. 자 이거 깊은 분에 심어주면 진짜 예쁠 것 같아요. 35,000원. 매직 쟁골두 올려드릴게요. 레티지아 철화 유아이들은 30,000원입니다. 30,000원. 자 이쪽으로 철화가 이렇게 있고요. 앞쪽으로 생얼들이 이렇게 나란히 있어요. 수형은 이렇게 생겼고요. 목대들이 상당합니다. 이렇게. 여기도 깊은 분에 심어져 있어요. 12cm 사각분에 심어져 있고요. 유아이도 30,000원입니다. 자 유아이는 철화가 더 많이 들어가 있어요. 쌩얼이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여기 전체적으로 이렇게 철화가 더 많이 들어가 있는 아이. 유아이 30,000원에 올려드릴게요. 레티지아 철화입니다. 요쪽으로. 자 유아이는 미인경이에요. 미인경. 자 보이시나요? 25,000원에 올려드릴게요. 15cm 둥근 분에 심어져 있고요. 목대들이 상당히 구글구글 예뻐요. 이렇게. 목대가 이렇게 생겼어요. 완전 나무예요. 나무. 얼마나 오래됐으면 이렇게 목대가 이렇게 생겼을까요? 근데 얼굴이 여기도 있고. 자 이쪽에도 또 4개 있고. 요렇게. 자 삥핑 다 얼굴이에요. 자 노랗게 묵어가지고 예쁜 아이 미인경. 25,000원에. 자 유아이 올려드릴게요. 이쪽으로. 와 진짜 예뻐요. 유아이 데려가세요. 요거 흑괴리인데요. 자연이래요 유아이. 진짜 이거 색감 진짜 예쁘죠? 여기 얼굴 일단 멀리 보여드릴게요. 얼굴은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 두 개가 있는데. 이렇게 속에. 자 속에가 여기가 얼굴이 또 있고요. 이 뒤쪽으로 얼굴이 또 있어요. 요거 17cm 둥근 분에 심어져 있는 아이예요. 근데 여기도 속에. 얼굴이 저 속에 두 개가 또 있어요. 이렇게 생긴 아이들. 진짜 새큼 예쁘죠? 유아이. 근데 가격이. 요거 2만원 맞나? 어머 2만원이래요 2만원. 요거 데려가세요. 진짜 예쁜데요. 2만원이면. 어머 이거 득템 가격이에요. 진짜 너무 예쁘다 요거 흑괴리. 2만원에 요거 두 개 올려드릴게요. 자 유아이 찜해 가세요. 원종 자라고사 철화. 요거 6만 5천원에 올려드릴게요. 여기 18cm 사각 분에 심어져 있는데요. 얼굴들이 진짜 많고요. 이 앞쪽으로 철화가 있고. 이 뒤쪽으로 생얼이 이렇게. 얘를 보호하고 있는 것 같아요. 생얼이 더 많아요. 철화보다. 손톱꼬치 요렇게. 어우 진짜 단단하죠? 아주 단단하게 생겼어요. 얼마나 오래 묵었으면. 유아이 6만 5천원에. 자 이렇게 큰 대품 올려드릴게요. 와 유아이는 수현인데요. 2만원에 올려드릴게요. 와 요거. 자 얼굴이 꽃입니다. 꽃. 요기도 화분에 심어져 있긴 한데. 요 화분은. 제외입니다. 자 목대가 요렇게 생겼어요. 2만원에 올려드릴게요. 수현입니다. 핑클룹이 자연이래요. 유아이는 수량이 여유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요거 2만 5천원이에요. 요거 15cm 둥근 분에 심어져 있는 아이. 얼굴이 아주 세빨개졌어요. 이렇게 많아요. 유아이 얼굴 이렇게. 자 얼굴 두 수가 상당히 많은 아이. 유아이 2만 5천원에 올려드릴게요. 와 진짜 예쁘죠. 상당히 커요. 유아이 사이즈 보고 갈게요. 이렇게. 완전 대품이에요. 2만 5천원에 올려드릴게요. 요쪽으로 갈게요. 요거 더스티로즈 만원입니다. 9cm 사각풀 분에 심어져 있는데요. 목대. 얼굴. 요 아까들 좀 보세요. 요렇게 생겼어요. 진짜 예쁘죠. 유아이가 만원이라고 합니다. 요기도 아가. 자 요쪽도. 요렇게 아가가 있어요. 만원씩 올려드리겠습니다. 블랙 캐시미어 철화. 3만원에 올려드려요. 12cm 둥근 풀분이구요. 얼굴은 이렇게. 생겼어요. 상당히 큽니다. 요거 사이즈 보고 갈게요. 이렇게 되는 사이즈. 25cm 이상합니다. 요기도 3만원. 수형은 요렇게 생겼구요. 요쪽에 있는 요아이도 3만원에 올려드릴게요. 홍매화로 갈게요. 홍매화. 요거 3만원입니다. 3만원. 목대 좀 보세요. 목대. 깊은 분에 심어져 있어요. 얼굴이 이렇게 많아요. 자 여기서부터. 자 얼굴 세워보세요. 몇 개인가. 자 천천히 갈게요. 얼굴 보이시나요. 이렇게 많아요. 자 요기까지. 요렇게 해서 요아이가 3만원에 올려드릴게요. 요아이는 4만5천원. 자 요기도. 와 요거. 상당히 큰 분에 심어져 있어요. 목대가 이렇게 생겼어요. 요아이는 4만5천원. 쭉 올라와서 얼굴이 이렇게. 와 진짜 노란색 연두색. 저 오렌지색. 아주 고루고루 잘 어우러진 색. 너무 예뻐요. 요아이는. 4만5천원에 홍매화 올려드릴게요. 요쪽으로 갈게요. 자 여기는. 파피스 로즈 철화. 3만8천원에 올려드릴게요. 자 여기 부채에요. 부채. 사이즈가 상당히 큽니다. 요렇게 예뻐요. 요아이 새빨개지는 아이예요. 자 요기도 요렇게 생겼어요. 요아이 사이즈 한번 보고 갈게요. 자 사이즈가 상당히 크고요. 20cm 후덩 넘는 아이들. 자 요아이들 3만8천원. 아주 불난 아이처럼 새빨개지는 아이예요. 자 요거. 가격 착한 아이 요아이. 자 데려가세요. 춥수 가겠습니다. 춥수. 자 9천원이에요. 춥수. 수형은 요렇게 생겼고요. 여기 요렇게 빨개졌어요. 자 춥수가 물들면 쎄 빨개지죠. 얼굴들이 상당히 많아요. 요거. 자 10cm 둥근 분해 심어져 있는데요. 목대가 이렇게 튼실해요. 자 요아이도 9천원에 올려드릴게요. 춥수입니다. 레인지. 레인지. 레인지 만원. 수량은 10개 있습니다. 10개. 빨간 포트에 있고요. 목대가 요렇게 튼실해요. 와 진짜 얘는 물들면 진짜 새빨간 아이예요. 요거. 레인지 만원에 올려드릴게요. 수량은 10개 있습니다. 요거 앞쪽으로 갈게요. 요기. 자 9cm 사각풀 분해 심어져 있는 아이들. 핑크베라 8천원입니다. 8천원. 자 요기는 2두짜리고요. 요 뒤쪽으로 아가가 있고요. 3개짜리 있고요. 요기도 2두짜리 2두짜리. 요렇게 있어요. 요아이 핑크베라 8천원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노네반스 15,000원입니다. 얼굴 상당히 많죠. 아주 새빨개요. 12cm 이거 둥근 분해 심어져 있어요. 와 요렇게. 진짜 빨갛고 예뻐요. 요기도. 자 요런 아이들도 15,000원. 웬일이야 웬일이야. 이 얼굴 좀 봐. 상당해요. 아주 따글따글 붙었어요. 요아이도. 자 요아이들도 다 15,000원에. 자 올려드릴게요. 노네반스입니다. 러우 15,000원이에요. 러우. 아우 핑크핑크 샤방샤방 예뻐요. 자 요거. 이 러우 요런 아이들은. 목대가 있는 아이들은. 요렇게. 지금도 여기 깊은 분해 심어져 있긴 한데. 요렇게 깊은 분해 심어지면 진짜 예뻐요. 얼굴 수영도 예쁘고. 요거 얼굴 상당히 많아요. 이렇게. 자 요거 얼굴 세워보세요. 몇 갠가. 자 요거 사이즈 보면. 19cm 이상하는 아이입니다. 요아이 러우. 15,000원에 올려드릴게요. 여기는 파스텔 철화. 만원입니다. 만원. 어우 예쁘죠. 다육이들이 다져지만. 요렇게 예쁜 색을 하네요. 요렇게. 17cm 합니다. 요아이는. 파스텔 철화. 만원에 올려드릴게요. 요기도. 자 수영이 요렇게 예뻐요. 얼굴들이 작아져가지고. 묵어가지고. 요렇게 보라색으로 물이 들었는데. 진짜 예쁜 아이들. 자 요아이들. 만원이면 진짜 착한 가격이에요. 요렇게 생겼어요. 만원입니다. 옆으로 갈게요. 이름 있는 대로 갈게요. 요아이는 또 금인가요. 자 모모카 금. 7,000원이에요. 7,000원. 자 얼굴은 요렇게 다 두 개씩. 요기도 두 개. 자 요기도 두 개. 요렇게 있어요. 자 요아이가 9,000원입니다. 아니 7,000원입니다. 요거. 요거 10cm 풀분이에요. 7,000원에 올려드릴게요. 모모카 금입니다. 이쪽으로 디커버리 철화. 요거. 허 진짜 예쁘다 이거. 디커버리 철화 요아이 15만원인데요. 여기 이거. 자 수영이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가가지고. 어머. 여기 생얼. 요렇게 붙어있고요. 또 요아이는 누구지? 와 여기도. 요아이는 아닌가요? 목대가 이렇게 생겼어요. 네. 진짜 단단하고요. 완전히 파스텔 색이에요. 오렌지보다도 더 예쁜. 파스텔 쪽으로 색감이 변해가는 아이. 요아이. 디커버리 철화. 15만원에. 자 요아이 올려드릴게요. 여기 얼굴 좀 보세요. 진짜 많죠? 이거는 진짜 15만원에 데려가도 너무 잘 사시는 거예요. 와 요쪽에 창고급 창세트 요거 3종짜리. 자 올려드릴게요. 와 1번 원종 베션 금. 군생이 있습니다. 유럽 환연마리아 라임포스. 라임포스 요렇게 해서 요거 3종이 들어가 있어요. 요렇게 해서 10만원에 올려드릴게요. 와 진짜 요거. 요 얼굴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거. 이쪽으로도 다 얼굴이에요. 이렇게. 완전 대품입니다. 진짜 예쁘죠? 다시 보여드릴게요. 원종 베션 금. 군생이고요. 유럽 환연마리아 라임포스 요렇게 들어가 있어요. 요거 1번 10만원에 올려드릴게요. 요거 2번 가겠습니다. 2번. 2번도 3종이에요. 자 전체 모습은 요렇게 생겼어요. 2번 제이크 먼디 챌린저 스토리 철화 비로봉 대품 그래요. 자 요거 비로봉입니다. 자 비로봉. 자 요거 챌린저 스토리 철화. 요 아이는 제이크 먼디 이렇게 있어요. 자 요거 18cm 화분이에요. 18cm 화분에 요 다육이가 더 커요. 화분이 작습니다. 이렇게 사이즈가 큰 아이예요. 자 요아이 2번 10만원에 올려드릴게요. 제이크 먼디 체인저 스토리 철화 비로봉 대품 요렇게 들어가 있어요. 자 요거 17cm 화분입니다. 17cm보다도 얘가 더 커요. 요거는 2번입니다. 10만원에 올려드릴게요. 3번 가겠습니다. 3번 전체 모습이에요. 요렇게 대품이에요. 꽃별 3두짜리. 자 꽃별. 자 1세대 코데로이 대품 4두짜리. 썸싱와인 피가루.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자 요기. 이거 1세대 코데로이 대품. 요거 4두짜리. 자 요쪽으로. 자 꽃별입니다. 꽃별. 자 요기도 아가가 있나요? 요기도 아가 있어요. 자 요기. 자 썸싱와인. 피가루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요렇게 들어가 있어요. 네 3번입니다. 10만원에 올려드릴게요. 이것도 17cm 화분인데 상당히 커요. 자 요렇게 해서 창. 고급창. 올려드렸습니다.